제가 유스그룹, 옛날부터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가족 같애서 너무 좋았어요. 진짜 그 유스그룹이 그냥 그룹이 아니고 가족 같애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. 그래서 헌신 같은 거 할 때도 다 친구들이랑 다 가족이랑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제가 조금 부족한 것도 많았는데 제가 재밌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도 가고 이제 다 하는데 다들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제가 이제 제가 많이 올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